신의한수의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관악에서 아주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신한이라는 후보가 등장하면서 관악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험지에서 재선까지 성공한 그런 유능한 정치인 오늘 한번 모셔서 얼마나 유능한지 그리고 한 번 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험지 중에 험지라고 이야기했던 관악에서 재선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의원님을 바라보는 느낌 관악구민들은 일 잘하고 유능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뭐 관악이 아시다시피 49개의 선거구 중에 서울에 가장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참 보수 진영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대 민주당의 당대표가 20년 동안 5선을 했던 지역이죠 이해찬 의원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야권 민주당에서 석권을 해서 제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만나게 되면 저는 어려운 지역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렵고 선거운동이 제약적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을 다해서 또 아침에 마스크 끼고 무건으로 인사할 때 눈빛으로 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셨으니까 눈빛 연기로 그러면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엔 제 마음이니까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의원님 자랑을 할 시간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선이 되시고 오늘까지요 얼만큼 관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의 국회의정활동과 지역의 현안들을 챙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4년의 시간 만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하면서 꽤 주목받는 인지도를 갖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우리 관악의 유권자들이 그래도 실망스럽지는 않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래도 중앙무대에서 정말 바른 소리 하면서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하는구나 이런 평가들을 좀 해주셔서 감사하게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악이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낙후된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우리 관악은 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지하철 2호선만 지나가는 그중에 신림, 봉천, 서울대입구, 낙성대역 4개역만 있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죠 신대방하고 사당은 동작구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신해안수 스튜디오가 있는 강남구 강남구는 지하철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무려 30개가 넘는 지하철역이 있죠 강남구 안에만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4개뿐이 없으니까 그만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었고 주민들이 전부 신림역, 신대방역으로 버스 타고 쏟아져 내려와서 전부 외지로 일하러 가고 또 밤에 잠만 자는 이런 베드타운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보자 그래서 전철역을 만들고 그 속에서 상권이 형성되고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었고 2015년 당선되고 제가 바로 국토부의 당시 유일호 장관을 만나서 서울시 도시철도망 10개년 계획을 1차 계획이죠 그것을 국토부에 승인 확정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2016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2022년도 2월이면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철역이 총 신림선은 11개에 4개 환승역이 있는데 그중에 5개가 우리 관악구에 속하는 그런 전철역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쪽 난곡, 소위 난곡 달동네라고 하는 지역도 지금 대규모 재개발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도 난곡선 경전철이 굉장히 큰 관심이고 수건 사업입니다 거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민간 사업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선언했고 그것을 국토부가 과거 신림선은 민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전체 공사비의 50%를 투자하는 거고요 이 민간의 회사가 30년 동안 운영해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난곡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주장하기를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동안 교통 소외된 우리 난곡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세금을 투입해서 이걸 지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 속에서 재정사업 전환을 만들어내서 이제는 지금 국토부가 과거 12% 되던 것을 40% 되고 그리고 서울시는 38% 되던 것을 60% 돼서 60, 40% 해서 전체 100%가 국가 세금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0%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 국토부가 그걸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10개년 계획을 2차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이제 기본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가장 빨리 착공을 이뤄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의원이 되셔야 난곡선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겠네요 공사야 솔직히 21대 임기 안에서 시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기반을 다 토대를 다 지는 일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쭉 그 사업들을 챙겨왔고 또 그것을 잘 아는 사람 또 일을 해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21대 국회 과정 속에서 분명히 착공이 돼야겠죠 지금 예정하는 일정들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악을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선택지가 없네요 바로 오신한 후보님이 다시 한번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가셔야 아니 민주당 보면 광동이나 이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오는 것도 맞고 전철도 지연되게 만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역시 국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 미래통합당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교통의 문제가 사실상 단순히 수단으로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철역이 난곡선 신림선 다 개통이 되면 10개역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총 14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4개의 역사 주변에 있는 역세권 상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배드타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지에서 일하러 일터로서 들어와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또 거기서 점심을 먹고 또 여러 가지 퇴근 후에 회식도 하고 이런 어떤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교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위선과 거짓 그것이 우리 관악구는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가 가장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또 공정 이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민낯을 우리는 여실히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의 문제 아니면 예비시험 도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우리 당이 지금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정시 확대 50% 이상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면 저는 공정한 대한민국 반드시 우리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그만한 대가를 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인데 지금 보면 수시로 하고 표창장 위조해서 의사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지금 지역에 사시는 젊은 분들은 정말 되게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 이제 지역 주민들 특히나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은 혹시 의원님한테 따로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바로 앞에 고시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말부로 폐지되면서 사실 거기가 상권도 그렇고 인구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보면 과거와 달리 응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민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정말 오만한 권력에는 반드시 심판하고 견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미래통합당이 더욱더 정의롭고 그리고 우리 민주공학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금을 분명히 하게 되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 남은 2년들을 우리가 충분히 견제해내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번에 21대 총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언제나 우리 보수 우파가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 험지에서 두 번이나 당선되셨고 또 한 번 해서 3선 의원으로 그럼 이제 3선 의원이 되시면 혹시 보통 3선 의원 때 상임위 위원장을 하시잖아요 혹시 이번에 상임위 위원장이 되시면 어느 상임위에 가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정말 사실상 진짜 자리에는 욕심이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거의 준공약에 같은 상임위원장을 특히 제가 지난 5년 동안 비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의정활동을 했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법시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법사위원장에 제가 도전을 해서 법사위원장이 되면 상임위 안에 예비시험을 도입할 수 있는 TF를 좀 만들고 그리고 공정이슈 그리고 지금 로스쿨이 갖고 있는 굉장히 불공정한 어떤 제도 그리고 여기서 다섯 번의 시험을 보면 탈락해서 영원히 구제받지 못하는 오탈자 소위 다섯 번 시험 낙방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로스쿨이 들어오면서 인해서 법학의 학문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을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좀 만들어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한번 1위을 담당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되셔서 사실 로스쿨 제도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제도로 만들고 그리고 또 꼭 로스쿨만이 아니라 다른 기회도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겠다 아마 고시 준비를 하는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은 정말 오신한님이 낙선하시면 피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응원해드리고 무조건 당선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응원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사실 지난 19대, 20대 때 사법시험이 고시천 중심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이 대통령의 유은처럼 느끼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반대로 결국에는 벽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꼭 극복해서 공정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관악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의 사다리 그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문득 여쭤보고 싶은 게 관악을 지역의 교육환경은 좀 어떤가요? 우리 서울대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의 질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20, 30대는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고 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40, 50대 학부모형 연령층을 둔 학년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잘룩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 갈 때 아이들이 또 전학 가고 이사 가고 또 중학교 갈 때 또 이사 가고 고등학교 갈 때 완전히 이사 가서 이렇게 완전히 인구 구조가 좀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크면서도 우리 지역에서 학교의 교육의 질이나 여러 가지 교육 환경들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 서울시 광역원을 시작으로 했거든요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제가 정말 많고 또 교육 현장에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도 지난 5년 동안 거의 100억 원 가까운 교육부의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각 학교에 교육시설 환경 개선비용으로 많이 투입을 했고요 이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병행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는 그런 관악부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관악의 미래 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비전에 맞춰서 만약에 잘 발달이 되면 초중고를 관악을 해서 나오고 가까운 서울대를 가는 학생이 많아지겠네요 그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참 학교는 가까운 게 원래 제일 좋거든요 대학도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러면 이 관악의 교육의 질을 올려서 그러면 관악에서 큰 인재가 의원님 같은 큰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정치인 또 학부모 학교 모두가 정말 지혜를 모아서 힘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황폐화되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공교육이 살아나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되면 그 지역은 결국에는 미래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육환경은 바뀌어야 되고요 관악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한 걸음 나갈 거를 두 걸음 세 걸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든든하고 그리고 저는 작년에 패스트트랙 때 그 당시에 민주당 그리고 또 불법 사보임에 한 거 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정말 투쟁력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우리 오신환 의원님인 것 같아서 정말 제 마음이 든든한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든든한 그리고 험지에서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작년 패스트트랙 사태 때 불법 사보임에 한 거 하며 이 민주주의 폭거를 막아내려고 노력했던 바로 오신환 의원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반문 그리고 반기업적인 정서 그리고 반공정의 그런 모습을 한 번쯤은 없애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신환 의원을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문재인 정권을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